자 오늘 차량 그랜저 TG입니다. 2.7, 08년식이 가솔린 차량이구요. 이 차량도 벌써 만난지 한 2년 넘었습니다.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탄 흑계 하나 들어가 있구요. 탄 중통 하나 앤드머플러 두개의 탄 들어가 있구요. 그리고 흑계 D타입 들어가 있는데 오늘 탄 포인트 하나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러 오셨구요. 플러스 자치도 하나 되어있고 그리고 고스트팩도 6장, 라파플러스원 6개 거의 뭐 장착하실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신 차량인데 지금 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고스트팩이 아니라 그 유속중간기 탄 포인트가 장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장착을 할 거구요. 사장님은 타시면서 거 많이 보셨죠? 그쵸? 아 고속도로에 쫙 태고 올라가니까 아 고속도로에 쫙 태고 올라가고 예 일단은 추가 장착이 될 수 있는 여부 확인해서 장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서":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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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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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d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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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